촬영이 비와서 하루 미뤄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굉장히 참담한데 내일 비 안 오면 저 진짜 어떻게.. 짜자잔 따단! 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날씨 굉장히.. 그래도 해 비치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하신 포스프레 키우지 마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? 히어로? 헐 저 신소.. 저도 저번주에 신소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신소.. 토크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불러줘 야 손님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앙팡맨 하면서 힘드셨던 점? 그냥 플레인 날짜를 밀려온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토도로키 저 저렇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닌지 다시는 밤밤 머리 떼이하지 않을 거야 에어.. 가지 마세요 빙글빙글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안경에 어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는데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깜빡깜빡깜빡 저랑 같이 안경 쓰신 소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커피 갖고 좋습니다 이건 직각에 찍지 끌려 이게 북측氣 잠시 공연을 가져오는거였어요 당면을 통해 아주 잘 어울린다 그리고는 기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? 자, 밥은 다 갔어 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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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박자, 이 박자는 맞은거예요? 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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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주의 다가온다고 아아아아아아 다가온다 잘핫고 그리는 한 명 내 것도 잘핫고 내게 넘치는 내게 넘치는 간파 내게 넘치는 하고 5 2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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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7 10 10 10 5 5 5 5 6 5 6 7 9 9 아름다운 날이예요 응 응 솜님 솜님 괜찮으세요? 솜님 왜 말이 없으세요? 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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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좀 해봐요 여러분 솜님은 가셨습니다 그럼 너도 나랑 간절히 솜님 여기 있었는데 뭐지 영원인가? 솜님 솜님 아 역시 솜님이라면 그렇게 마른 줄 알았어 굴러 다니시고 계세요 대굴대굴 너무 잘생겼다 할인님 다시는 반반을 하자 더위에 찌든 아니 이 비명소리는? 휴 아이고 자꾸 떨어져요 어쩌면 좋아요 덕지 덕지